아크랩스는 무선통신기술을 기반으로 IoT 솔루션을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5종 개량기의 무선통합검침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에 소개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되었는데 그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중정상회담 당시 정보통신부주관의 경제사절단에 합류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술을 중국에 소개할 수 있었던 기초는 중국과 다르게 초저전력 설계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 4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함베트남 정상회담 당시에도 저희들 IoT 솔루션을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IoT 솔루션이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호응을 받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의 기초기술로서 무선통신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크랩스가 이와 같이 국내외 다른 회사들과 차별성을 가지는 이유는 저희들은 2016년도부터 국내 7000세대가 넘는 실제 현장에 무선통합검침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시티에 IoT 솔루션을 공급하는 최적의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크랩스를 앞으로도 많이 주목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